안녕하세요. 옥수수 따러 왔어요. 오늘은 친구 가족이 옥수수 따기 체험 왔습니다. 많이 따기 했습니다. 많이 따가세요. 얘네 딱 적기다. 이거 다 따야 되는데. 창현 이리와. 여기 앞에 있는 옥수수 따 보세요. 조심해서 들어와요. 장갑 끼고. 장갑 있어야 돼요. 장갑 있어야 돼요. 장갑 주세요. 이거 하나 끼워요. 화면이 체험을 하나만 하고. 여기 앞에 있는 것만 따도 돼. 여기 앞줄에 있는 것만. 자 따보세요. 위에 거 잡아. 위에 거 위에 거. 그렇지 그렇지. 잡아서 위에. 당겨. 당겨. 그렇지. 당겨. 꺾어주세요. 그렇지 그렇지. 됐다. 우와. 됐다. 아빠가 도와줬습니다. 네. 상현이 이제 들어가고요. 하하하하. 빠주세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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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하하하하. 아니야 다 익었어 수염 딱보면 알아 자 이제 따게 따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루걸리겠는데 혼자 따면은 간질간질 간질간질 이게 뭐야 강아지풀 무슨 색깔 옥수수가 들어있을까 맞춰보세요 노란색 짠 짠 짠 여기 옥수수 나왔다 우와 엄청 잘려물었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완전 대박 이거 완전 잘 익었다 이거 완전 잘 컸네 만져봐 상연아 이거 만져봐 이거 만져봐 이거 하얀 옥수수 찰 옥수수에요 찰 옥수수 이거 엄청 맛있겠다 그치 우와 우와 이거 잘 익었다 멋져요 로켓같아요 로켓 음 좋아요 로켓같아요 실물을 보여줘야돼 이거 알게니 이렇게 실물을 이런거를 보여줘야 이렇게 주문이 더 잘 들어온지 않을까 우와 그렇죠 잘 여물었어요 와 진짜 허실없이 진짜 잘 여물었어요 진짜 로켓 옥수수 입었는데 이건 여기 좀 로켓 옥수수 로켓 옥수수야? 너무 좋아? 너무 아름다 아유 농사가 여긴 괜찮은거 아냐 밖의 그 자신방이 넌 뒤가쫄어 나도 거구나 나도 거구나 어핳핳핳 아핳핳 아니 딴 데 안딴 데 구분해야 돼 stumbled 거기서 따고 난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안전 크죠? 이걸 고랑 좀 들어가서 자 여기 한번 따보세요 상현 한번 들어가 봐 아빠랑 같이 가서 고쳤다 아버님 벌써 애 둘째 가지신 건 아니시죠 아 그렇겠죠 소식이 애가 있던 소식은 못 들었었는데 자 이거 잡아서 따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따고 들어야지 손으로 흔들어야지 다시 하나 한번 더 따보세요 와 너무 크죠 어때요 재미있어요 자 이제 또 넣고 마지막 하나 더 자 이거 이거 이리 와 너무 좋아해 여기 와서 이거 따세요 됐다 자 넣고 자 고맙습니다 이거 땄어요? 가지 땄어요? 이름이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가지 그래요 가지 너무 크고 좋아요 방울토마토 이쪽에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딸 게 있나? 비가 장마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 텃밭인데 여기 우리 텃밭이 아 덮밭이 너무 좋아요 먹어보고 수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여기 참외도 있고 다 있어요 우와 수박 달렸다 진짜 여기 애플 수박이냐? 코딱지 없는 거 하나 달렸어요 상현이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게 위에 거 따봐 이거 예쁘네 방울토마토 이거 예쁘네 한번 따봐요 저기도 왔네 많이 달렸네 우와 자 그 옆에 거 그 옆에 거 여기 그렇지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여기 와서 뒤에 거 뒤에 거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못 먹어 그걸 못 먹어 여기 뒤에 여기 뒤에 거 그렇지 그렇지 그거 하나 더 하나 더 됐다 집어넣고 끝 끝 여기 뭐냐 수박이 큰 게 있어 우와 난 나도 수박을 못 봤다 와 큰 거 그래 여기 수박이 많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나도 여기 오래간만 해도 봤어 아 좋네 간식할 거 카스타드 있지 않아요? 카스타드 네 카스타드 그거 좀 주세요 거기 앉아야죠 거기 앉아야죠 좋아요? 어때요? 오늘 농장 체험하는 기분 어때요? 되게 좋아요 이거 들고 먹어요 그거 주고 이거 먹던 거 아 뒤에 쓰레기가 있냐 이쪽에서 이렇게 찍어야겠는데 여기 파스타 먹으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너무 귀엽다 친구 와서 여기 고구마순 따고 있습니다 와 시원하네 와 너무 귀여워요 와 너무 귀여워요 이모 줘요? 네 할머니 인사해 봐요 아유 덥지? 여기 엄마 여기 와서 도와줘요 엄마 여기 보면 너무 신기하죠 좋아해요 어려워요? 이거 그냥 이렇게 따는 거 맞죠? 네 그렇게 따고 입 자르고 입 자르고 그러면 됩니다 큰 거만 고르세요 여기저기 좀 큰 손 엄마 따면 잘 따세요 고구마순 따 봐요 이거 이거 고구마순 줄기 고구마줄기 응 봐 와 잘한다 엄마 줘요? 아유 좋은 아들이네요 그것도 따요? 따와요 아유 아유 힘 써야 돼요 화이팅 더 더 더 아유야 잘한다 호박고구마 안 심었어요 아니 아니 고구마 자체로 아 네 오 그래요 그거 주세요 오 잘 따네 됐어요 앉아서 쉬세요 아빠 여기요 더 따세요 그 정도는 1km만 되는데요 아빠 따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게요 따는 거에 비해서 애벌야 먹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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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둬요 여기 애벌야 먹었어요 네 아유 오늘 덥고 땀 쭉쭉 나죠 그러게요 덥네요 이거 이렇게 뒤로하면 이렇게 아프고 아는 타예요 되는 거 똑 여기에 그렇지 거기 똑 그렇지 잘났다 또 여기 여기 있는 거 여기 여기 그렇지 그 끝에 가서 똑 똑 똑 그렇지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대파야뽑는 체험입니다 대파야뽑는 체험합니까 이렇게 그걸 하는지 아닌가 이렇게 푹 뽑아봐요 푹 뽑아야지 이렇게 뽑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잠깐만 잠깐만 당신 옆에 나와봐 다시 하나 더 뽑아보세요 하나 더 큰 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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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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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큰 거 아니 밑에는 잡아야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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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더 더 아래 힘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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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요 정신먹고 좀 십시다 야 와 웨이팅 많아요 가서 물어봐야 돼 와 왔습니다 와 수영 왔어요 수영 먼저 드세요 네 드세요 안녕히 드세요 네 장모님 맛이 어때요 네 해비 이랑 까이 김치 좀 맵대요 까이 아 김치 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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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엄마는 장 빼야 되니까 어떻게 빼 그냥 이렇게 매운거 못 먹어야죠 응 한 4분 정도 넣었어 맛있게 먹었지 그리고 먹어볼까 예뻐요 그렇게 맵지도 않아 아니 매운거 잘 드시는 잘 먹는 사람이 있는데 장모님은 하나도 먹어요 당연히 잘 드세요 당연히 잘 드세요 사람마다 잘 드세요 오늘 처음 먹고 오는 거예요 맛국수 처음 드셔보시면 처음 드신가요? 당연히 잘 먹어요 걱정해요 못먹을까봐 매우.. 매우가 봐 물을 육수에 많이 넣어요 얼굴 봐요 걱정하나요? 얼굴 보면은 이 정도는 너무 맵다 육수 넣어드려요 여기 육수를 더 많이 먹어요 아 네 네 네 네 네 음 음 음 드셔보세요 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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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면 와 맛이 어떠세요?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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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매운데 다행해요 다행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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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육하고 같이 드시라고 언니도 드세요 네 애기도 매운 거 먹어요 아니요 안 먹고 있어요 맛있지? 맛있지? 맛있어요? 너무너무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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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어휴 안 뱉구나 엄마 말해주세요 오빠 베트남 말해봐요 매안요바오 매안요바오 아 매안요바오 아 매안요바오 옛날에 안하는데 기적을요 안 하니까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음 음 음 나 끝이 먹어봐요 흐흐흐흐흐 매운거 끝이야 매운거 봐 걱정돼요? 음 음 점점 좀 먹어봐야지 안 먹어보면은 익숙? 안 하잖아요 그치 그치 네 여기 엄마는 좀 조용하고 음식 까더라구요 근데 자기 너무 얘기도 안해 엄마는 조용하고 음식 까더라구요 저희가 김치를 할게요 김치 맛있는데 요금 매워요 아 걱정했어요 엄마는 못 먹을까 봐 아 그래도 양념 빼니까 드실 수 있네 네 와 김치를 지금 먹잖아요 네 오늘 손이 많아서 좀 기다려야 돼요 왜 이거 먹는거癌 네 오 도배기 와 진짜 맛있어 보니 와 와 그냥 이거 먹어가지고만 하고 그냥 뭐 매운거는 여기있어요 매운거는 여기있어서 제일 맛있는데 매네네 3 양념 저 이게 아 잘 비비네 먹어보세요 맛있어요? 상현아 여기서 옥수수 더 따고 싶어? 옥수수 더 따까? 옥수수 더 따고 싶어? 재밌지? 더 따고 싶어? 삼촌이랑 더 따까? 더 따러 갈까? 더 따고 싶어? 그럼 엄마한테 옥수수 따러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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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었나 옥수수 따러 갈까? 옥수수 따러 갈까? 옥수수 하나 더 따고 싶어요? 네 이거랑 한번 알아봐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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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손가락 손가락 오이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이에요 하 Roman